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차 평화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군사활동을 줄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플랜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플랜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 미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간 눌려있었던 자동차주나 여행,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컸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혼조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장세가 워낙 좋았죠. 그쪽 장세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입에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말 그대로 지루한 장세가 아니었나 최근 들어 계속 그러한 장세인데 오늘은 특히 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브리핑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플러스 0.1% 상승한 274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약간 매도를 했죠. 배국 매도, 그리고 기관이 1610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138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13% 상승한 93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56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296억 매도, 개인이 2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은 좋은 흐름을 오늘 연출했습니다. 전일 대비 10전 2원 하락한 1209.6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전일 대비 1.62% 하락한 104.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좋은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안 같은 경우 미국장에서 17% 상승하고 포도도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미국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향은 받긴 받았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현대보비스 같은 경우 상승을 하긴 했는데 기대만큼은 상승을 강하게 하지 않은, 그리고 여행주들도 약간의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 외의 섹터들은 대부분 흐름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나 아니면 오늘의 최근 늘어서 주도 섹터가 없으면서 완전히 개별주, 테마주의 형태보다는 개별주의 상승이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루한 장세가 더욱 강하게 연출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인데 120선 근처까지 왔죠. 오면서 위에 저항선 부근까지 오면서 방향성에 있어서 그냥 보기에도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최근 줄고 있죠. 방향성을 지금 약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역시 60선 딱 닫고 박스권 상단입니다. 역시 거래량을 줄면서 외국인이 특히 지금 투심 자체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더 흐름 자체가 애매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늘 지금 상승한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이 유니크, 현대사료, 코스나인 이 세 종목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개별적인 이유로 상승했습니다. 유니크, 현대사료는 완전히 테마주죠. 굉장한 상승세인데 그리고 코스나인도 그냥 한할령 기대감, 뉴스가 참 재밌어요. 한할령 기대감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지금 흐른 자체는 중국에서 한할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뉴스를 던지면서 과거의 뉴스를 다시 한번 반복한 뉴스였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지금 종목도 큐캐피탈, 시공테크, 알파홀딩스, JNK이터 다들 보면 상승 지금 최고 높은 순서대로 쫙 보면 테마로 엮여가지고 테마 군으로 이렇게 상승한 것들이 아니라 개별주 위주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가죠. 따라서 이러한 장세 특징이 조정장이 올 때 박스권 상단에 조정장이 올 때 개별주 종목들이 갈 테마들이 없다 보니까 개별주만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마감시장을 살펴보면 개별 종목들이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솔루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솔루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솔루션도 챙겨가 보시고 강연 CD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확인해 보시죠. 4분기 실적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12월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에 매도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한 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이브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BTS 공연 얘기나 또 이제는 걸그룹 육성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매수가까지 어떻게 다시 한 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브의 흐름이 상당히 좋긴 한데 새로운 걸그룹도 지금 조만간 발표한다는 뉴스를 계속 던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하이브의 소속 멤버들이 국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의지는 갖고 있어요. 이슈를 던지면서 BTS 멤버들에 대한 국방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까라고 하는데 올해까지 해결이 안 되면 가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최고, 목까지 왔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하이브에서는 최대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34만 4천 원의 30% 비중이신데 제가 이 신규 종목들 항상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신규 상장 당일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항상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상장 당일날의 고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7월 달에 34만 4천 원 그 부분 딱 맞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연결해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했다가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깨지면서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길게 가기보다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은 좋아요. 지금 수급도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외국인 기관 역시 오늘 외국인이 수급이 잘 들어온 모습이네요. 기관은 꾸준하게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면에 있어서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당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장은 엔터테인먼트 주들이죠. 뭐 JYP 엔터나 그런 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유지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꾸준한 상승인데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 121선이 가장 힘든 단기적인 저항권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1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으려는 데는 저는 좀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아잉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 121선을 깨진다. 31만 5천원. 31만 5천원 부근입니다. 이 부근이 깨진다 하면 대응이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0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쭉 여기를 지켜준다고 하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깨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대응 전략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4만 4천원 부근. 36만원 부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고점이죠. 일단 비중축소는 매수가에서는 비중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라갈 때. 저항이 가장 강한 자리니까. 여기서는 비중축소를 하지만 여기를 돌파했을 때 36만원까지는 오픈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121선을 잘 올라갔다가 지켜주느냐. 이것을 관건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비중축소 전략을 주셨죠.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축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36만원 잡아주셨습니다. 대응라인은 또 31만 5천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피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일 현대시멘트. 네, 한일 현대시멘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만 1,600원에 10%. 네, 4만 1,600원에 비중이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만 3,650원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래도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유연탄 가격의 급등, 시멘트 주들은 지금 흐름 자체는 좋아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매수하신지는 좀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대가. 네, 좀 되었어요. 아, 되셨구나. 그래도 비중 추가는 최근에 떨어질 때 비중 추가는 안 하시고 그냥 10% 매수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 전략 하신 거죠? 네. 자, 이 떨어질 때 이 자리들. 지금 주봉으로 봐도 과거에 이게 주봉인데 이때 자리가 코로나 팬덤으로 가장 떨어진 자리고 그 위 자리까지 지금 지지할 자리까지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패턴도 돌려놨고 그냥 홀딩 전략은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도 이렇게 해보면 하락 패턴 돌려놨고 쌍바닥 만들고 상승인데 자, 124는 올려놨기 때문에 시가는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아요. 바닥 대비 지금 26% 상승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인데 여기서 지금 이 가격, 한 3만 7천 원 가격이 저항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 종목은 건설 경기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보가 건설 경기와 관련돼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무상 주택 공급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아래에서 시작하는, 건설 경기가 아래에서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중 추가도, 비중 추가도 한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만, 지금 지수가 살짝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좋아요. 아직까지 힘이 좋은데 자, 지수가 눌려주는 구간에서 내려온다. 3만 원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만 원 부근까지는. 자, 한 3만 1천 원 부근. 이 근까지 내려오면 딱 61선 지지 자리네요. 만약에 여기까지 지지를 하면서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면 여기 비중 추가도 권해드리겠습니다. 10%밖에 비중 안 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평당가가 3만 6천 원 부근 되겠죠. 여기부터 일단은 평당가에서는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힘도 좋기 때문에 비중 추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원화성. 대원화성.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900원에 20%. 네, 매수가가 3,900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275원이면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래도 이 종목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상승했는데 리비안주가 지난 밤에 급등해서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홀딩은 그래도 한 몇 개월 홀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0% 비중이신데 일단 하락 패턴은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잡을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락이 계속 가다가 쌍바닥 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하면서 지금 하락 패턴을 돌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61선 지금 저항 맞고 딱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꾸준하게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과거의 저항권까지 여기까지 지지를 딱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지금 행보를 하게 되면 패턴이 거리량들이 한 번씩 뿅뿅 나와줘야 되는데 거리량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거리량이 한 번씩 크게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니까 매수가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 비중이시니까. 테슬라가 워낙 강하고 리비아는 어떻게 보면 급등했다 급락하기를 좀 자주 해요. 테슬라보다 좀 가볍게 움직이죠. 따라서 급등을 했을 때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이 좀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박스권에서 저항이 시청자님 매수가 자체가 박스권의 상단이고 지금 121선이 조금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3,9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하고 일부 물량만 가지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 장기라면 상관없겠지만 단기라고 보신다고 하면 매수가에서는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원화성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죠. 매수가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요.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남은 물량으로 투자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대표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피드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IHQ 주셨고요. 지니언스, 한세실험, 현대백화점, 넷게임즈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IHQ가 지금 1380원의 비중이 30%이신데 종합엔터테인먼트, OTT에 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흐름 12% 상승하면서 수급이 오늘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에 수급에서 확 들어오는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지금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모습이었는데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재무상태는 좋기 때문에 영업이 막 개선된다고 하면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봐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전략 유지를 하고 매수거까지는 올 수 있으라는 생각에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데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급등하고 거리랑 뿅 하면 눌렸다가 다시 가고 이 패턴을 말씀드리죠. 따라서 기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매수가 부근 1,400원 부근 120선입니다. 거기서는 비중 축소하시고 아래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니언스입니다. 12,500원의 20%인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이때 최근에 오른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의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연결돼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모드가 되면 이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우려를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 자체는. 그리고 지금 시선자님의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12,500원. 과거에 돈이 많이 거래됐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11,000원 부근. 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1,900원 부근. 여기는 대응 자리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단기 접근은 단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딱 잡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상승 시에 전쟁 우려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는 많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세 실업입니다. 한세 실업이 2만 3,200원의 40%인데 OEM, ODM의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동남아의 공장이 6개나 있어요. 상당히 기업이 튼실한 회사입니다. 수급도 좋아요. 기관이 지금 최근. 이 종목은 기관이 사면 외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수익 아주 좋습니다. 매수가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과거에 여기 돈 많이 썼던, 지지했던 자리죠. 여기를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점도 돌파를 했어요. 바로 앞에 고점. 추가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표명이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비중 축소는 이 바로 정고점에서 이 부분들 이탈하게 되면 좀 수익이 줄어들죠. 따라서 2만 5,500원 부근에서까지 해서 깨진다. 여기서는 좀 수익 현실화를 좀 하시고 일부 물량만 가지고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고. 정고점은 여기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3만 원, 5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하면 좀 더 길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현대백화점입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데 8만 원에 20% 비중이십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돌려놨어요. 하락 패턴 돌려놨어요. 저점을 올려놔야 그런데 지금 수렴형이죠. 방향성을 현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120일선이 상당히 지금 눈에 가시죠. 여기를 올라서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전략, 대응보다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124원 뚫으려고 시도를 했고 여기서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안착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8만 원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만 줄이세요. 한 30% 정도 줄이시고 1차 목표가는 8만 6천 원 이 부근 앞 고점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 권해드리고 넷게임즈 2만 3천 5백 원입니다. 25% 비중이신데 지금 넥센지티와 인수합병 넷센지티는 지금 정지죠. 인수합병 문제, 인수합병 하면서 이슈도 있고 그 이슈로 지금 상승했고 던전앤파이트가 지금 흥행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지금 하락이에요. 자, 이 종목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거리량 빵 발생하면은 하락하고 거리량 크게 발생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거리량 크게 발생하면은 하락하고 거리량 크게 발생하면은 하락하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그런데 횡보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어요. 오늘 역대적인 거리량 이때 3월 25일 날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승의 힘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수익이신데 지금 전 고점 부근이 여기입니다. 이 부근. 2만 4천 5백 원 부근. 거리량 크게 발생. 여기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깨지면은 수익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 거는 2만 4천 4백 원 부근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물량 좀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 이슈 뉴스 나왔기 때문에 좀 짧은 수익의 목표를 두고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개 종목의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화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만 5천 원에 50%. 네, 매수가가 12만 5천 원에 비중이 50%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종가가 6만 5천 8백 원이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크다 보니까 대응이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비중이 좀 크시고 50%시고 손실도 크셔가지고 최근에 악재도 나온 상태에서 블록딜 이슈는 끝났으니까 네, 이때 제 기억으로는 블록딜 이슈가 이때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그때 저도 이때 또 종목 상담을 또 했었던, 최근에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자, 블록딜 나오면은 보통 블록딜 가격에서 6, 7% 하락하는 가격까지 거기서 멈출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멈춘 상태예요. 일단은. 자, 이 종목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참 이슈가 너무 다양하죠. 네, 회계 사건과 관련돼서 일단 종결을 했으니까 악재는 해소된 상태고 자, 지금 주청도 끝났고 자리는 딱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여기서 양봉 크게 나오고 주봉인데 크게 나오고 지지하고 가고 여기서 지금 기준짜리 이탈하면서 깨지고 거리량 크게 발생했던 자리 여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거리량 크게 발생했던 자리. 그러면 더 이상 물러날 장소가 없다. 고점 대비 지금 62% 하락의 시총이 10조짜리인데 그냥 비중이 좀 적으시면 여기 횡보하는 자리에서 한번 비중 추가를 권할 수 있겠는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고 뚜렷하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절 라인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120선이 아직까지는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120선을 61선이 골든크로스 하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의 랠리를 지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120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120선 안착하는 거를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 블럭데일 이슈는 끝났고 악재들은 소멸됐고 이제 뭐 감사 시즌 4월달 실적 시즌이니까 그때를 보면서 120선 안착했을 때 그때 한번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추가적인 그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애태우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중 추가보다는 홀딩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후에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트질로요. 네, 하이트질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아, 35,500원에 20%요. 네, 시청자님 혹시 죄송한데 TV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류 가격 인상이나 또 거리두기 완화 같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자, 신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수익 중이시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요, 1년 됐어요. 아하, 1년. 네. 아, 올해 같은 거 계셨네요. 다행히 수익권으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신데 20% 비중이시고. 자, 뭐 일단 이슈는 두 가지 이슈예요. 리오프닝의 수혜주이고 또 여름의 수혜주입니다. 여름에 맥주 나와서 많이 먹죠, 마시고.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슈는 일단 이때 상승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를 상승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슈는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가 딱 보면은 다 한번 줄여보고요. 네, 이 전고점이 과거 때부터 맞고 떨어지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네, 바로 전고점이 3만 7,500원 부근이 지금 이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자, 3만 7,500원을 돌파를 여기 지금 횡보하면서 돌파를 하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러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여기를 돌파할까? 과거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힘든 자리인데 돌파할까? 올라가면 던지는 거죠, 갖고 있던 분들이. 그래서 올라가면 갖고 있는 매도가 소화가 되면은, 잘 소화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힘이 생길 건데 일단 좋은 거는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서 횡보한다는 거는 차트적인 모습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걸 일정 고가 놀이 패턴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얘를 돌파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좋은 모습이고, 두 번째는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으로 끌어당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 20% 비중에서 얘가 내려갈 수,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37,500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한 30% 정도. 수익, 현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야지 수익입니다. 그래서 37,500원에서는 현금화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이 여기 4만원 부분입니다. 4만원에서는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고,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한 번 올라가면은 줄줄줄 올라가요. 줄줄줄, 꾸준하게. 제가 최근에 JYP 엔터 얘기 상담 왔을 때, 고점 딱 돌파하고 나서 상담했을 때, 얘는 줄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홀딩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이 종목도 얘가 여기만 돌파하면 줄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비중 축소는 현금화, 수익을 만들어 놓으시고, 남은 비중 가지고, 한 70% 비중 가지고, 좀 더 길게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우선 3만 7,500원 부근에서는 현금화 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4만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유의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휴젤 주셨고요. 시공테크, DLENC, 현대위아, 서진시스템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휴젤은 바이오의학군 전문 업체인데, 보톡스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재물을 보니까 재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 재무 자체도 지금 자본 7,900억인데 부채가 1,600억밖에 안 되는 좋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좀 높긴 해요. 매수가를 보면 저항권이죠. 따라서 매수가 오면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좋은 흐름이 있지만, 얘가 지금 계속 하면서 한 번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행보를 하는데, 120선만 딱 돌파하면, 61선 지금 돌려놓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 용산 이전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자, 거리량 크게 발생하고 행보하는, 와, 이때가 진짜 단기적으로 좋은 자리의 그런 위치였거든요. 거리량 크게 발생하고 거리량 다음날 주는 모습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근데 오늘 거리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거리량이 고점에서, 분봉상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나온 상태네요. 그리고 장 막판에, 종가에서 확 내린 모습, 이건 안 좋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가 9,300원인데, 자, 대응은 매수가입니다. 손실 보무시면 안 돼요. 급등하는 종목, 단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매수가를 대응 전략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만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기시니까. 꼭 많은 부근에서는 최대한의 그러한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DL, E, N, C입니다. 이편한세상 브랜드, 그리고 원전 시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건축, 토목의 회사죠. 13만 4천원에 25% 비중이신데, 뭐, 패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락 패턴 돌리고,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매수가가 지금 저항되는 가격권에서 매수가이세요.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후면인데, 더군다나 상장 당일의 고가이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상장 당일의 고가는 저항이다. 매수가가 딱 그 가격이세요. 갈 수도 있지만, 매수가에서 저 같으면 매수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졌을 때, 120선까지 만약에 내려왔다, 12만 5천원,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위와 7만 1천원의 10% 비중이십니다. 자, 방산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리고 그러한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이 주이긴 합니다. 자, 역시 지금 저항가격, 상당히 저항가격에서 지금 매수가세요. 거리랑 크게 발생하고, 이렇게 봐도 딱 저항가격이죠. 네, 지금 자동차 주들이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들이 한 번에 끌어당기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줄고 있어요. 주체 세력이 없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종목인데, 끌어당기지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길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수가까지, 120선까지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쳐요. 코스피도 120선 딱 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 네, 현금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35,100원에 60%이십니다. 비중 크세요. 다 통신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업체인데, 자, 오늘 자리가 지금 매수가는 나쁘진 않으세요. 과거에 딱 지지했던 자리, 여기를 돌파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인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제 돌파를 하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120선 딱 맞고 떨어지죠. 이 120선 자리, 3만 7,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항이 강해요, 이 자리는. 여기서 박스권 딱 지지하고, 이렇게 지지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내려가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많이 하시고, 남은 물량, 일부 물량 가지고만, 홀딩 전략을 유지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5개 또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종목도 고민이 된다,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2-3153-264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화 콘덴서. 삼화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5만 7,800원. 네, 5만 7,800원에 비중이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5만 6,400원이면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 이 종목이 사실 테슬라 이슈에 7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2차 전주 관련 종목인데, 좀 흐름이 많이 내려오긴 했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매수 가격이신 것 같아요. 네. 매수는. 지금 이자 가격에서 바닷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홀질 전략을 유지를 할게요. 특별하게 악재는 없는 것 같고, 수급은 약간 외국인인 최근에 흐름이 매도이긴 한데, 지금 그런데 매수가가, 자, 여기 보면 저항 가격이고, 지지 가격이고, 매수가가 조금 저항 가격이세요. 네, 120선 딱 윗자리이시고, 네,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음, 여기 돌파하면은, 1차적으로 일단 매수가를 딱 보시면서, 120선 딱 돌파를 한다, 매수가 이상을 딱 안착한다,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세요. 네, 여기 120선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길게 보는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매수가를 약간 이탈하려고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2% 내에서는 그냥, 현금화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20선 돌파하긴 할 것 같아요. 차트 형태 흐름은 돌파할 것 같은데, 갔다가 만약에 120선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대응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지켜보는, 여기 깼는가 깨지 않는가,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수가가 좀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등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다만 매수가까지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할 때는, 그때는 전량도 현금화해 보시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GSE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비중도 좀 많아요. 30% 가까이 됩니다. 못하기가. 네, 비중이 30%. 네, 매수가가 6,300원이에요. 네, 매수가가 6,300원인데, 네, 종가가 4,935원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유가도 요즘에 좀 하락을 하는 추세여서 고민이 더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고민되는 종목이긴 하네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매수가가 6,300원에 지금 30% 비중이시면, 이 종목 사실 종목 상담 주위에서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재함과 관련된 가스 이슈로 상승을 했던 대장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음, 자, 지금 매수가 대비 하락이 20% 정도 되시는 상황이시고, 지금 일단 오늘 흐르는 하락은 돌려놓긴 했어요. 돌려놓긴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이 종목 전쟁 이슈가 소멸되면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타 종목은, 이 종목은 단타 종목입니다. 길게 가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전쟁 이슈가 평화모드로 간다. 그냥 정리하시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런데 정리 자리가 4,500원인데, 이 전 고점 자리고, 여기 쌍바닥 자리고, 60에서 살짝 올라오면 4,500원 부근이에요. 손실이 커요. 크면 어떡할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슈가 평화모드보다는 지지부지난 흐름이다. 그때는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하면은, 평화모드에서 약간 애매하다. 정확하게 안 나온다 하면은, 한 번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리량이 크게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비중 숙소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5,7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기를, 대부분 정리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평화모드가 나왔으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500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모드 나오면은, 협상된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정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 그게 조금 더 루저하게 간다 했을 때는, 5,600원 부근에서는 많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처럼 평화협상에서 진전을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5,700원 부근에서는 대폭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손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테마주 제가 방금 시작하는 입구에서 초입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테마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주로 움직인다. 시장의 흐름이 거래량이 줄고 개별주로 간다. 아니면 우선주가 올라간다, 스펙주가 올라간다 할 때는 조정을 줄 확률이 좀 높은 장이거든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개별주들이에요. 오늘 상승한 시공테크 종목, 개별적으로 올라갔죠. 거의 용산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올라갔고, 아이스크림테크. 별 이슈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거래량 1730억,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거래량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테마 종목에 그런 종목처럼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런데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패턴 가운데 하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는 곳이라, 그런데 매매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솔로직스, 이 종목의 이슈 오늘 상승한 이유가, 상하이 항구가 운영을 멈출 수 있다는 소식에 물류 관련 주들이 강세를 했습니다. 좀 난해하죠. 물류 테마 종목인데, 물류가 비싸질 것이다 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혼자 올라갔어요. HMM 같은 경우 대부분 주들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물류 쪽에 항만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상한 뉴스 던지고 올라갔어요, 사실. 거래량도 1,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이슈를 가지고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올렸다가 수익실에서 내려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테마주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화일약품이나 대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얘기했었죠. 얘들은 묶어서 올라갔어요, 거래량도. 화일약품 봐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좋은 흐름입니다. 개인,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상한가 이후에 패턴은 안 나오죠. 대부분 제가 했었을 때 시가, 시작가에서 눌렸다가 올라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급등은 별로 안 했죠, 오늘 화일약품.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일단은 이제 힘을 조금 빼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 종목들을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테마들들은 살짝 뒤로 물러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뚜렷한 테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시장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이 한층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베셀 들고 와주셨습니다. 중국 CSOT와 76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 이슈 있었거든요. 이 종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베셀 종목입니다. 이 기업 계열을 먼저 말씀드리면 LCD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쪽 기업 계열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합니다.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UAE, 민간 도시항공 모빌리티이죠. 항공 택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설계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입니다, 자회사가. 그리고 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중형 무인기 개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이 기업이 지금 내년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의 지분이 46.8%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셀이요. 그런데 지금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가 상장하기 위해서 한 차례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모 회사인 베셀이 회사 기업의 재무에서 부채가 많다라는 이슈로 지금 한 단계에 미뤄졌어요, 베셀 자체가. 그래서 기업을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에 부채가 2019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2019년 667억, 그리고 2020년에 42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마감대 541억을 늘었는데 2020년에 자본이 189억이었습니다. 두 배가 넘었죠. 부채 대비 자본이, 자본이 반밖에 안 됩니다. 부채가 두 배나 많아요. 그런데 자본이 확 늘었습니다. 부채 대비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면서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다시 상장하는 데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베셀이 했던 행동 가운데 두 가지가 일단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의 지분을 좀 낮췄어요. 60%가 넘어섰는데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에 대한 가격을 재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다시 재조용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다들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본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 상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익인여금도, 이익인여금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이 사업을 해서 자본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업이 해서 기업의 수익이 늘었을 때 이익인여금이 발생합니다. 이익인여금도 올해 작년 21년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꾸준하게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과거에 하락 패턴 쭉 만들었다가 양봉 크게 만들고 한번 눌려줬다가 사실 이때 갔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눌려줬던 그런 자리죠. 다시 여기 왔다가 올려줬다가 지금 항공, 도시형 항공과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다시 한번 주봉상에 봐도 양봉 크게 만들고 눌려주는 자리입니다. 돌려주고 있죠. 딱 이 자리 때랑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이 자리 패턴이라고 하면 눌려줬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눌려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꾸준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배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난 시간 원픽 종목에 대한 AS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어떤 AS가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여름의 리버프닝 관련된 주로도 제가 설명했고 과거 때도 제가 나왔던 종목이고 한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거리랑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는데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쫙 끌어당긴 모습이에요.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길게 가시기를, 보유자실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길게 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미보유자실이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번 눌러졌을 때 쌍바닥 같은 그런 자리 만들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계속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